이번 6월 모평이 무사히 잘 치러졌고요 선생님이 총평을 간략하게만 한다면 한지세지 모두 작년 6월 모평 대비 훨씬 쉬웠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마 성적대는 작년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국영수 공부하느라고 사탐 공부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완성이 안 된 상태거든 원래 6월 자체가 사탐이 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치러져요 반면에 이제 재수하는 분들께서는 N수생 분들은 이미 작년에 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6월 모평에서는 지금 재학생 분들과의 실력 차는 아마 크게 날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또 9월 되면은 재학생 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쫓아갑니다 뭐 그 부분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 6월보다는 뚜렷하게 쉬웠다 그리고 이제 지역지리가 올해 이제 세지는 한지보다 훨씬 더 개정이 많이 됐잖아 지역지리가 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한 5문제 정도? 그러니까 몬순아시아부터 한 5문제 출제가 되었고 예상했듯이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올해가 이제 개정된 첫 해이긴 합니다만은 단언컨대에 작년보다는 분명히 교과 분량이 줄었고 세계지리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출제 방향도 잡힌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마 평가원 쪽에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구경수도 쉬웠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우왕좌왕한 시간이 좀 길었잖아요 난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게 되면은 1등급 받는 학생이 만점 받는 학생이 선생님 보기에는 10% 훌쩍 넘게 나올 거라서 아마 6월 9월 치르고 나면은 평가원에서 여러분들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실제 수능 당일날의 사탐은 이거보다는 분명히 어렵게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지만 교과나 비교과의 비중도 줄어드는 마당에 수능까지 너무 쉽게 내버리면은 대학들이 여러분들을 뽑을 잣대가 별로 없어요 수능은 분명히 아마 변별력 있게 출제를 할 것입니다 자 들어가보죠 그래도 해설이 또 한 번의 전범위를 빠르게 복습하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때마다 특히 평가원 시험 볼 때마다 꼭 해설 강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요 눈물을 왜 올리는 거냐면 좋아서 쉽게 내는 건 무조건 좋잖아 그럼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내야죠 뭘 이렇게 고등학교 때 어렵게 공부합니까 그쵸? 지금처럼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분은 좋잖아 여러분들이 자 가보죠 역시 늘 한 문제를 내는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지리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로 따진다면은 2회차 강의 때 들어갔던 부분일 거예요 2회차 끝부분에 들어갔을 거야 지리정보의 종류, 공간정보, 속성정보, 관계정보 선생님이 그때 지리정보 종류 중에 공간정보는 꼭 외우라고 했지 위치와 형태지 딱 봐도 지금 1955년 이런 연도는 위치나 형태가 될 수가 없어요 위치라는 게 뭐야? 나의 위도경도가 형태가 뭐야? 나 이렇게 중국은 닭 모양으로 생겼어 태국은 코끼리 모양으로 생겼어 1번은 뭐 틀린 것이고요 2번은 그냥 신체검사를 물어본 거죠 매장을 보니까 니은에 세계 여러 지역 진출했는데 유럽의 매장 숫자와 라틴 아메리카의 숫자 유럽이 더 동그라미가 크네요 3번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냥 듣진 마시고요 항상 틀 속에서 우리가 지리정보는 공간정보, 속성정보, 관계정보가 있다고 배웠고 지리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의 세 가지 바로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현지조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문헌조사가 있었고 그러니까 간접조사, 직접조사, 원격탐사 원격탐사는 애매하죠 현장에 가지만 현장에 발을 뒤지지 않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직접조사, 간접조사, 원격탐사가 있습니다 근데 디귿에 지금 120여개 나라에 3만 8천여개 매장을 가진 프랜차이즈 업체라는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위성사진이라든가 항공사진 또는 드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나요? 우리 인공위성 띄우면 예를 들어 이게 뭔진 모르겠어요 맥도날든지 뭔진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맥도날든 매장만 반짝반짝 3만 8천여개가 비출 리도 없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출제합니다 이 파트 자체가 4번에 이거 이번 5월 달에도 나왔던 게 또 나온 거죠 다국적 기업의 현지화 전략이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메뉴를 개발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예요? 불고기 버거 뭐 이런 거 인도 같은 경우 소고기를 안 먹으니까 예를 들면 치킨 버거 뭐 이런 거 옛날에 모르고 진출했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들이 모르고 진출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스테이크 뭐 이런 하우스 인도에 그런 거 열면은 그거 오픈하자마자 폐장해야 되잖아 그럼 그렇지 그 다음에 미음의 뭐뭐지수 이건 여러분도 봐도 지역 브랜드화 전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지역 브랜드화가 뭐냐면은 지역의 어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평창 해피 700 뭐 이런 거지 평창에 가면은 700m 고도에서 나는 예를 들면 행복감을 느낀다 뭐 이런 거 또는 강남 스타일 뭐 이런 거 있잖아 강남이 주는 이미지 그렇게 어떤 지역의 이미지를 상품화하는 것을 지역 브랜드화라고 하거든요 평창 고원 휴양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 것이지 그렇지 좋습니다 자 이거 거의 뭐 평가원 시험인데 거의 교육청 느낌 필이 빡 나요 벌써 농이라는 우리 원뿔 모양의 모자를 쓰고 달리고 있잖아요 그쵸 음 옷차림도 그렇고 딱 보니까 쌀국수 퍼도 있구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딱 봐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의 수도 뭐 리아드구요 뭐 사막 국가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가 지역에 대한 나 지역의 상대적인 특징이니까 사막은 우리 배웠잖아 일교차 시작 사막과 고산기후는 일교차가 매우 커요 요거 딱 떠올라야죠 그리고 또 하나 열대와 건조 즉 저위도 기후죠 저위도는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커요 우리 배웠던 거 딱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자 건조기후는 무스목기후니까는 당연히 단위면적당 식생밀도가 이쪽 지역보다 낮겠죠 그쵸 나 지역의 상대 특징이니까 나 지역은 건조기후니까 연강수량은 적은 쪽이 될 것입니다 오케이